군단을 이끌고 불굴의 고원으로 가려면 뼈의 협곡을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릴 막을 것입니다. 테라는 수단을 이끌고 불굴의 고원으로 가리지 않고 우릴 막을 것입니다. 이곳이 뼈의 협곡입니다. 테란 요새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전에 무대를 데리고 여길 통과하려고 했을 땐 테란 고루건 전투 순영함이 공중에서 우릴 덮쳤습니다. 놈들은 끝도 없이 폭격을 가했습니다. 저의 무리는 피 흘리며 죽어갔고, 자행성에서 테란을 몰아내겠다는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잠깐, 갈귀 둥지야. 저거라면 고루건을 격취할 수 있어. 둥지를 깨우기만 하면 돼. 여왕님, 협곡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고루건과 싸우는데 허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술 짝전을 펼친다면 어느 정도 병력 손실이 있다 해도 협곡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실패하면 군단은 끝이야. 넌 통찰력을 좀 키워야 해, 자가라. 계획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라. 이 점막 종양으로 갈귀 둥지 옆에 종양을 생성하는 거야. 둥지가 깨어나기만 하면, 워필드의 고루건은 끝이야. 여왕님, 워필드 장군이 고루건을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군락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군. 워필드가 이 협곡에 두 대를 동시에 투입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서둘러. 점막을 저 갈귀 둥지까지 퍼뜨린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그러면 갈귀 둥지가 깨어날 겁니다. 그걸로 고루건을 파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있어. 저그 생체 물질에서 사용 가능한 정수 발견. 귀중한 유전자. 획득하면 칼날리 왕의 군단을 강화할 수 있음. 또 날 막지 못해. 불렀어? 전진 앞으로. 심장에 대한 멈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모임เพ이펜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고 있어. 저거는 안 한편에 아니었습니다. 랩을 찾고있는 거야. 스피드가 뺏어야지. 스피드가 정부가 전략을 마치고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스피드가 전혀가기 때문에 이 탈 서비스는 다가가기 때문에 탈 서비스입니다. 스피드가 전체로 아니다. 스피드가 전체로 아니다. 스피드가 주어진 편에 도착해보입니다. 스피드가 전체로 아니다. 스피드가 전체로 아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수행할 수 없는 역량입니다. 첫 번째 갈그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었습니다. 깨어나라. 고르곤을 격추해라. 완벽해. 이제 종말의 서막이 열렸다, 워필드. 갈그둥지가 고르곤을 격추하느라 모든 생명력을 써버렸습니다. 둥지가 더 있다. 다음 둥지 옆에 점막 종양을 심어야 해. 서둘러. 새로운 고르곤을 출격시켜라. 시간이 별로 없어. 이번엔 뭐지? 광물이 모자랍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이곳에 가는 중입니다. 이곳에서 모자랍니다. 이곳에서 모자랍니다. 대단하십시오. 이곳에서 모자랍니다. 이곳에서 모자랍니다. 이곳에서 모자랍니다. 고고도를 참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지? 누가 물어봤어? 히힓 저 고르곤이 우리 군낙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갈귀둘지가 더 필요해!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란던 곳의 형모가 타협을 많이 내yahut. 광물이 모자란던 곳에 오지 못해. 광물이 모자란던 곳에 콘텐츠가 불을 더해서 도착하였다. 광물을 급격하게 막anç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점막을 펼쳐라! 호루군을 내보내! 캐리군을 짓밟아버려!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다시? 도망가게 되는 것 같다.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걸 보일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공격은 도망가게 되는 것 같다. 이 공격은 도망가게 되는 것 같다. 도망간다! 4. 라이브가 시작할 수 없는 것 같지 않도록 바랍니다. 너는 최전방에서 점막 종양을 생성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종양은 많으세요. 점막은 빨리 퍼질테지요. 저 고르곤이 우리 군낙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갈귀둥지가 더 필요해. 광변이 완료. 고르곤을 또 격추했다. 힘내. 갈귀둥지를 더 깨워야 해. 새로운 고르곤을 투입해라. 가고 있어. 여H ru. 그래... 나이스. 도움말에 도움말! 전진 앞으로. 시간이 별로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단이 굶주렸다. 빨리 말해. 도움말! 도움말! 계속 빨리 끝내자고. 또 하나 잡으셨다. 이 행성을 내놓으시지, 워필드. 절대로 안 돼. 워필드 장군이 고르곤을 또 출격시켰습니다. 거기 있는 뼈를 봐라. 다 저그지? 너두건 같은 처지가 될 거야. 모아프리카 Russian 도움말씀 군단이 굶주렸다. 수해발소. 광물이 모자랍니다. 수해발소.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워필드가 점막종양을 노리고 밤까마귀를 보냈다. 밤까마귀를 파괴해라. 어서! 가고 있어. 절진! 빨리 끝. 저 고루군이 우리 군낙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 갈기둥쥐가 더 필요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 세상. 뜸들이지 마. 절진함으로. 그렇습니다. 고루군이 또? 두고보자, 캐리간. 새로운 고루군을 출격시켜라. 고루군이 또? 두고보자, 캐리간. 새로운 고루군을 출격시켜라. 고루군이 또? 노을을이. 쇠진함으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생체물질 획득. 좋은 유전자임. 를이 부족하게 부족하게 부족한다면? 도움보는 것 같다. 적들의 일자리를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여유 약간의 공간을 할 수 있잖아요. 세 공간에 갈대가 있다면은 피해자로는 피해자로 jon같았지요? 네, 빨리 말해. 막 이끌게 되면 갈기둥지로 출동시키라. 저그가 깨우지 전에 도착해야 한다. 나는 대란 자취령의 이름으로 이 행성을 정복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 그게 마음대로 될까? 이게 마지막 고르곤이잖아. 안 그래? 시간별 없어. 흐뭇도 날마. 오태! 반복한다! 격국에 있는 자취령 전 병력은 오태하라! 동제불능이다! 캐리건, 나우 워필드다. 듣고 있다는 거 알아.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네 군단에 있는 녀석들 싹 다 데리고 와라. 네 놈들을 쓸어버리고 조물애기들 또 저리하러 다니길 싫으니까 말이야. 그럼 불굴의 고원에서 보자고, 장군.